디자인부터 좀 보여드릴까요? 좀 특이하게 생기지 않았어요? 일단 제일 특이한 건 손잡이 그냥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다 걸려 손잡이가 이게 특허받은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딱 잡을 수 있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렌즈볼이잖아요 그럼 뭐 해야겠어요? 렌즈가 되겠지? 어? 다 됐다 다 됐다 안 뜨거워요 여러분? 안 뜨거워요? 진짜 안 뜨겁다 그리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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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! 딱 걸면 되겠네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꽂아 놓으면 되고 정리정돈 할 때도 이렇게 착착착착 쌓아가지고 하면 일단 부피 차지가 굉장히 적어요 고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벽걸이처럼 걸어도 DP 효과도 있고 또 보관도 용이하고 집 예쁘게 꾸며서 사는 게 또 유행이잖아요 SNS에 자랑하기 너무 좋은 이 핑거루 렌즈볼